네, 반갑습니다. 스토러입니다. 아티스트 오션 블로그 이웃인데요. 학생이라고 들었어요. 휴지오두근 강화를 우리 티타이와 함께 만들었는데 이제 끊게 하지 않고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거든요. 일단 여기 매트를 준비했고요. 휴관을 준비했어요. 군데를 가면은 우리가 뭐 하죠? 그 약간 체벌한 것 중 하나가 정신교육 강화 중에 하나가 모일 때 보면 코치도 있는 거예요.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엎드려 뻗쳐 하면서 휴지오두근 강화 중에 흉골이 있고요. 휴지오두근이 있는데 위안이 돌기 휴지오두근이 있어요. 비크욕 잘 보이시나요? 딱 됐나요? 예, 지금 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강화 시키는 걸 할 겁니다. 딱 휴지오두근이 휴지오두근이 딱 보이네? 이거를 강화 시키는 거예요. 어떻게 해볼 건지 보여줄 건데 저도 잘 못해요. 5초간만 줄게요. 집중해 주시고요. 이렇게 엎드려 뻗쳐서 자연스럽게 휴지오두근이 강화돼요. 너무 힘들지만 한 10초에서 3초는 했으면 좋겠고요. 휴지오두근이 강화되면서 좋아진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. 휴지오두근이 표정이 안 좋은데 저도 그렇게 안 좋은가요? 아니요. 이거 막 태릉선수촌 가면 레슬링 선수들이 막 하는 거 아니에요? 맞아요. 근본적인 행정도 굉장히 강화되겠죠. 지금 날씨가 오늘 몇일죠? 7월 8일인가요? 그럴 거예요. 10일. 10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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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고 좀 좀 지켜있는데 여러분들께 어쨌든 도움이 되고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고 조금 더 건강해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. 휴봉은 할 말 있나요? 없습니다. 휴봉도 조만간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겁니다. 좋나요? 네. 운동 열심히 해야죠. 감사합니다. 스토리입니다. 예.